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나는 그것이 두렵다거나 우리는 그것이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욱이 무엇인가 절대로 들키지 않아야 하는 것을 갖고 있거나 불법적인 일을 행한 경우라면 더더욱 쉬쉬하는 일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입조심하라 그리고 행동조심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9월 19일 날 토요일 날 서울 시내에서 있었던 차량 시위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의 차량 시위입니다 9월 19일 날 토요일 날 서울에서 있었던 차량 시위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조유진 기자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추미애 사퇴하라 차량 시위 9대로 제한 이게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의 작은 제목도 인상적입니다 코로나로 10인 이상 집회 검지 차량 시위도 10대 이상은 참여 못해 이날 서울에서 있었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날 차량 시위를 주도한 측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일명 새한국입니다 대표는 서경석 목사입니다 과거에 경실련을 창립했던 분입니다 경찰은 차량 시위에도 9대 가량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9대씩 조를 지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차량 시위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차량 9대는 같이 출발하고 나머지 3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오셔야 됩니다 경찰이 9대까지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서경석 목사는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동하면서 시위를 하는데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이렇게 차량이 줄을 이어서 이동하는 것을 경찰이 방해하지 못해 안달하는가 새한국 측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코로나를 이유로 차량 시위에 10대 이상 참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차량 시위는 코로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차량 시위도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현재 서울시가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 주최청에 9대 이하로 진행하라는 그런 제안통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명합니다 새한국 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차량 10대 이상이 모여 시위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여러 곳에 시위 신고를 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어떻게든 추미애 사태 촉구 차량 시위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차량 시위에 사당역에서 12대 마포 유수지 공영 주차장에서 8대 노봉상역 환성 주차장에서 7대가 참여해서 서울에서 모두 27대가 모였고 전국 32개 도시에서도 동시에 차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은 대구의 차량 시위입니다 같은 날 9월 19일 오후 2시 무렵 새한국 대구본부도 차량 20여대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 등 걸기가 적힌 깃발과 프레카드 등을 차량에 붙이고 대구의 주요 도로를 차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9대라는 제한은 없었습니다 이날 서울 대구를 포함해서 전국 32개 도시에서 동시에 차량 시위가 진행되었고 앞으로 9월 26일 그리고 10월 3일에도 차량 행진이 계속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들 단체와 별도로 4.15 부정선거 진실버스가 광화문을 오고 가는 차량 시위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시위와 집회를 철저하게 봉쇄할 것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양각색의 다양한 차량 시위가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또 다른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을 동원해서 차량 시위를 어떤 식으로 진압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시위에 참여한 분의 한마디에 차량 시위와 최근의 시위와 집회 금지에 대한 정부의 또 집권 여당의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에서 시비를 하는데 코로나가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9대 이상을 함께 가지 못한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그런 해답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들이 가장 걱정하고 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함께 항의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항의하는 것을 가장 불편해하고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걱정하고 가장 염려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이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모두 다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항의하는 것 자체를 방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서 방역도 포함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모이는 일이 인파가 모이는 시위나 집회거나 아니면 차량이건 그것을 모두 다 불편해하는 대상이 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고 걱정해하는 대상이 되고 불안해하는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언행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아는 것을 그들이 무척 불편해하고 무척 두려워하고 무척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허위를 진실을 구분하고 그래서 아는 것 사실을 아는 것 진실을 아는 것 정론을 아는 것 그 자체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일은 참으로 묘해서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 전혀 기대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전혀 저렇게 되지 않고 완전히 다른 뜻밖의 기대하지 않은 그런 결과물이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풍선효과다 그런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광화문 집회를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는 마치 옥외 집회는 막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풍선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 최영호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계산을 잘못해서 일이 더 커져 버릴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예기치 않은 결과 예상치 않은 결과 기대치 않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상치 않은 결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영호 씨는 또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차량 1인 시위가 전국에서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원하던 광화문 집회는 막았습니다 또 막는 데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1인 시위하는 것을 어떤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막을 법 규정이 없습니다 모이지 않으니 코로나로 무슨 작전을 할 수도 없고 장난을 칠 수도 없고 1인 시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한 때는 문재인 정부의 저항하는 깃발들이 거리에 물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의 사실은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를 반듯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최영호 씨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항상 진실 위에 인생이든 나라일이든 구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실 위에 인생이든 나라이든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과 위선 위에 무언가를 세우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 예기치 못한 그런 뜻밖의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를 두고 갑론을박에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아마 정부의 의도대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창발적 아이디어가 한껏 발휘돼서 전혀 뜻밖의 예상치 못한 그런 대규모의 차량 버스 같은 데에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깃발을 든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를 검지하는 것도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물론 또 풍선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또 옥죄는 그런 움직임을 예상합니다만 어떻게 옥죄일 것인가 그런 것을 두고 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사실과 진실은 결국은 승리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